그래서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하실까 하는 생각에 그리고 저는 되게 힘드시지만 너무 밝으셔서 또 어머니가 하늘에서도 그래 내 딸 참 장하다 정말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 제 이름은 나용희 여러분 사악 잡으세요 저 이름이 뭐라고요? 나용희 최고의 가수 나용희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가 필요합니다 예 많이 해 여러분 깜짝 놀라우시면 되겠습니까? 영화 속의 슈퍼히어로가 이스타킹 스튜디오에 실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니 슈퍼히어로 많잖아요 초특급 슈퍼 울트라 어메이징 스파이드맨의 기관 큰 박수 나용희 스파이더맨입니다 어메이징한 섹시 스파이더맨 스타킹을 천명했다 천명했다 실제 스파이더맨이 스타킹에 나타났습니다 스타킹에 나타났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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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강력 매력을 청전한 초초초절정 섹시 곰윙 인간 와우 왈쐈 와우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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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막상을 받습니다 최고의 리얼 스파이더 치면적인 메이더 과연? 치면적인 메이더 과연? 내가 바로 슈퍼우트라 역시 스파이더맨이다 이제 스파이더맨이 안내하는 수상의 레스토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커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광희씨 그리고 여자친구에 따로 있었네요 미나씨와 함께 레스토랑에 입장을 합니다 미나씨에게 급한 관심을 표현하는 스파이더맨 아니 체격이 굉장히 신장도 크신 것 같고 저렇게 유연할 수가 있습니까? 지구상의 몸으로 하는 퍼포먼스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뉴팬 때문에 저렇게 하신 거예요 메뉴팬 때문에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드릴까요? 자 과연 완전히 몸을 접었어요 홀고로 몸을 접고 메뉴판을 줍니다 어 기다리고 있어 광희씨가 놀라서 메뉴판을 펼칩니다 아 슈퍼히어로 그야말로 영웅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은 다르네요 드디어 주문을 받았습니다 잠시만요 신발을 양말을 벗었어요 스파이더맨이 양말을 벗었어요 스파이더맨이 뭐지 저거 신발을 벗고 그래 짠 이 수상한 커피는 무엇일까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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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두 발을 꺾어서 커피를 따라드리는 스파이더 레스토랑. 커피를 져야죠. 자 줍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자 그리고 민아씨를 위해서 특별한 서비스를 위해. 저거 뭐야 너 생일 아니잖아 오늘. 스파이더맨이 준비를 하는.